안녕하세요, 효닝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등갈비 김치찜, 그리고 떡갈비하고 계란후라이입니다. 밥도 있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김치를 먼저 잘라줄게요. 김치찜. 어깨, mày 갔지요? 짠! 무슨 음식 생실 체크암이에요? 뭔가 구역이기도 spelling을 좀 학교 밖에 안isst完了. 무슨 음식이 신 Strange셔서 hated 말시는 사는 gore 수소 너무 맛있어 저는 소스와 마이크는 정말치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번 더 좋아해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고구마에서 먹어서요. 이건 고구마에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저는 고구마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어요! 고구마에서 먹으면 더 맛있고... 고구마에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고구마가 먹으면 더 맛있지만, 저것이 맛있는데, 와..너무 맛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치즈볼 오징어 정말 맛있어 계란 클리옥 짠 튀김 한입의 맛은 또 한입을 사용하기 위해 매콤하고 고소한 맛을 봤는데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이것은 그리스와 함께 먹으러 가고 싶어요 매콤해 먹으러 가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진짜 촉촉해요 클래스 갈빡 소주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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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양념장 롤비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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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탱탱 뼈 뼈 뼈 뼈 뼈 뼈 멘 뼈를 에스파이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다진마늘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고춧가루 제상은 주먹밥 먼저 찾아서 아이템이 고쩍하세요 아이템을 즉시하게 자라부를 집에서 비벼 다림 근데 약간 redo 뱅뱅 도착 계란이 엄청 고소해요 연속하는 집에서 комп Erom 고소한 후추를 먹기 고소한 후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